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완료 9 검수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수 확인서는 평가 기간 평가자 3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작성합니다 자 다섯가지 영역 컨텐츠 디자인 엔 인터페이스 세큐리티 시스템관리 테크니컬 이렇게 하는데요 컨텐츠에는 컨텐츠가 적절하냐 차별적이냐 분류체계 불량 업데이트 등에 대해서 검수 확인하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레이아웃 칼라 타이포 페이저 라벨 내비게이션 브라우저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시큐리티는 인증 결제 관리자 웹서버 소스코드 등에 대한 안전성을 체크를 하구요 시스템관리는 피드백 접속통계 백업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테크니커는 html c스크립트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검수 확인하게 되겠습니다